뮤직뱅! 대기샘기 파트! 지민! 정국입니다! 네! 지민씨 오늘 뭐하세요? 음.. 뮤직뱅크를 보면서 화려한 컴백 무대를 기다려야죠? 그래서 제가 대기샘을 미리 준비해봤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김재경입니다! 우리는 봉예닛 안녕하세요! 홍창사 선배님! 음공공개와 도시의 모든 차트를 올킬한 이번 신곡 흔한 노래! 어떤 곡인가요? 아주 흔한 노래입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다 들을 수 있는 흔한 노래! 근데 이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서 안 흔한 노래! 그 부르기 어려운 곡! 쉬운 부분 말고 가장 어려운 부분! 살짝만 불러주세요! 노래야! 들어봐! 이게 지금 다섯 키를 다치는 거야! 와 대단하십니다! 4-Minute 분들은 오늘 뭐해! 이렇게 판백하셨던데 이번 신곡 스타일링을 가윤씨가 직접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럼 오늘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네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블링블링하고 반짝반짝이는 오늘 같은 붉은과 어울리는 룩입니다!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4-Minute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포인트 안무자! 네! 살짝만 공개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오늘 뭐해! 이따 뭐해! 주말에 뭐해!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저희 오늘 한가입니다! 아! 제가 다 한가하다 보면 돼요! 아! 잠시 후! 오늘의 컴백팀 4-Minute 가 임창정 선배님의 무대가 이어지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아! 좋아하지岐os! 잘 stopping!